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경상이 퀴여! 어머 어머 목소리 너무 많아! 여기? 네 지금 방송이 아니죠? 알았을 텐데 경상이에 반한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추는 멤버가 1일 엄마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기들은 정말 예뻐하는 소녀시대 엄마들 경상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1일 엄마가 되면 엄청난 특권이 생겨요 1일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잠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 중 경상이가 졸릴 때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1번 눈을 비린다 2번 손으로 귀를 판다 3번 발을 입으로 가져간다 난 그냥 귀에 있는 발을 가져간다 4번 머리와 이마를 정신화시켜주는다 3번 배울 때 바다 조 compris 3번는 뭐야? 발을 입으로 가져갔다 Ding 그다음 2번 정답 유익 1번 상태 진짜 일로 seiz 3번은 sencill 3번 어떻게 된rut 배고플 때 진엘 기분이itch 정답 OOOO 정답! 흰패! 유리! 예를 들어, 악화가 왔어. 그걸 보고 정답! 좋은데! 서리! 정답! 다음! 경산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제목! 공유, 제목! 곰세마리! 곰세마리 정답이네! 최대한 귀엽게 불러주신 분에게 정답! 정답! 곰세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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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ed까지 곰세마리 사나arkan 곰세마리 왕 RYAN BY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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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운데요? 경산이의 혈액형은 무슨 형일까요? A형 A형 경산이는 형은 A형이죠 소녀시대에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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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언제 하세요? 수영? 수영? 수영이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수영이 너무 좋아. 수영아 누구야? 몇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누구? 저요. 다리 빼주세요. 정답! 차연아 됐지? 차연아 됐지? 차연아 됐지 이제? 방금 이렇게 울면 안 된다. 알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점을 걸고 이번 문제를 맞히는 게 업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집중하고 고! 목욕에 관련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 후 바디로션을 바른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수영! 수영! 파우더 바르기. 파우더 바르기. 파우더는 오케이. 엉덩이. 엉덩이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오케이. 굿뚿뚿뚿뚝. 폐틀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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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해줄게. 땡. 써니. 써니. 기저귀 채우기. 기저귀 채우기? 기저귀 채우기? 기저귀 채우기? 폐틀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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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할머니를 했는데. 어우 깜짝이야. 그러면 오늘. 1위력만은. 써니로. 당첨이 됐어.